사연 속 여자분의 좋아요, 밥 한번 먹어요 이 말이 어떤 뜻인 것 같아요? 진짜 근데 그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뉘앙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진짜로 사회생활 때문에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진심 어느 정도의 호감을 담고 얘기한 건지를 들어보면 딱 알 텐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금 물음표예요. 아니 왜냐하면 보통은 그냥 아 예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저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말 싫다면 아니면 지금 썸 타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진짜로 우리 나중에 따로 밥 한번 먹을까요? 라고 얘기한 거는 조금의 관심이 그동안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하긴 또 그럴 수 있겠네요. 만약에 진짜로 얘기를 하셨을 때 완전 진짜 딱 끊어서 단어박으로 얘기했으면 그럴 수 있겠죠. 저 밥 안 좋아해요. 저 오늘부터 단식해요.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앞뒤 볼 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 자체는 사실 남자분이 조금의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. 저도. 우리 그러면은 또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한번 만나볼게요. 9537님이 당연히 윗분들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죠. 진짜 마음이 있었으면 전화번호를 물어봤을 텐데 그 뒤로 이야기가 없잖아요. 안타깝지만 러브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. 아 그렇군요. 김혜영님. 저는 1번이요. 아무리 상사분이 얘기했더라도 싫은 사람하고 밥 먹자고 안 할 것 같아요. 꼭 좋아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호감은 있다고 보여줘요. 화이팅 하세요? 맞아요. 보통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아 네. 네.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. 그냥 짧게. 단호박이죠. 네. 좀 단호박이죠. 네. 확실하죠. 그랬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했다는 거는 조금 마음이 그래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김기현님. 네? 네. 말씀하세요. 네. 김기현님. 3번. 아직은 잘 모른다. 그 멘트보다는 그 멘트를 했을 때 눈빛이 더 중요하거든요. 여자분 눈빛이 어땠나요? 사회생활하는 눈빛이었나요? 아니면 황바울씨가 미연씨를 바라볼 때 꿀뚝뚝 눈빛이었나요? 사연 보내신 분 다시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. 그러니까요.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좀 봐야지 알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. 임효식님. 1번이요. 마음이 없었으면 대부분 철벽을 치죠. 전 연애 귀찮아요. 저는 연애하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. 일만 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요. 근데 밥 먹자는 건 일단 만나보자. 뭐 이런 의미입니다. 저는 그린라이트. 맞아요. 진짜 사랑이라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알 수가 없거든요. 어려워요. unden 축하еро establishment.